안녕하세요. 고수영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득살, 백을 잡는 방법, 만만치 않은 모양으로서 폐를 만들면 성공이 되겠습니다. 폐를 만드는 방법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가 급소같은데요. 이쪽을 먼저 두면은 되게 찌르고 어 그 다음에 여기를 두더라도 막으면은 아이고 이 모양은 이 새짐 이거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렇다고 여긴 뭐가 계신다? 아 살았습니다. 아 이거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쪽을 두기 전에 수수인식을 합니다. 먼저 이쪽을 젖혀야 됩니다. 젖혔을 때 백이 막는 수 한집 내는 수가 있는데요. 이 젖혔을 때 여기 안받고 이렇게 두는 수는 이렇게 찔러면 죽습니다. 여기가 좀 헷갈린 모양이죠? 이 집이 두집이 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젖히면은 만약에 이렇게 한집을 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올라서고 백은 이거 잡아야겠죠? 이때 가만히 있는 수로써 여기 한집이 한집을 만들면 넘어가는 순간에 자충이나 이 세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충이 걸렸죠? 그러면 이번에는 젖혔을 때 막았다. 자 이때 잘해야 됩니다. 이때 이렇게 올라가는 수는 이거 안됩니다. 이거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곧바로 이렇게 먹여치기를 해야 됩니다. 먹여치면은 백이 따는 순간에 이건 죽습니다. 세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자충이 되어있죠? 그래서 백도 여기서 할 수 없이 먹여치면은 이렇게 치면 안됩니다. 아 이건 오공도로 죽었어요. 죽은 공도죠? 그래서 백도 이렇게 폐로 하는게 쌍방간의 최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먼저 이렇게 젖혀서 지금 안 막을 수가 없죠? 이때 이렇게 먹여치는 수로 백도 이렇게 폐로 버텨셔 살아야 됩니다. 쌍방간의 이 폐가 최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둑사화할 백을 폐로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